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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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나왔사오니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여 귀신을 다 쫓아내야 주시옵시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카부터 발끝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옵시오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고 원하옵나이 머리카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주시옵시오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왔사오니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주시옵시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여 알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주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고 원하옵나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수님이여 제림하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왔사옵니다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쓰여 승결케 해주시옵시오 우리를 하여금 제림할 때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감사믹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극무리 뽑아주시옵시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간절히 거룩하신 주여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 오 사랑이 많으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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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시하고 오 사랑이 많으신 구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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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 바라주시옵소서 높임 바라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극률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Swan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에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경에 불러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람을 감수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감하여 주시옵시오. 주여 우리를 변하시여 주시옵시오.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시오.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옵시오. 하나님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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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시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시오.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표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십니다. 또한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헤르치지 유에세인을 주님 건설해 주시옵시오.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를 긍렬히 보아주시옵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를 붙들어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주시옵시오.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주님의 베이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오. 태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오. 이럴수록 주님이시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오. 정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용사가 주님이시였때 꾸러졌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얼마나 주님이시오.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개결하여 주시옵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내리시오.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여. 극률을 베풀어주시옵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시오.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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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만굴은 야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경일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불상에 있는 계시고 흥므로 부화주시 PG 참사하옵나여. 우리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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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시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은청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시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극률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극률이 보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토를 알고 주님 앞에 남았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남았으니 예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따지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따지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질 생각 다 뿌리채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승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자로 우리가 알고 남았으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오 사랑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원하옵나이 주여 주님을 알고 나와사오니 우리 주여 주님이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천하계수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나와사오니.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여 귀신을 다 쫓아내야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갑부터 발끝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원하옵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와사옵나이.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알고 나와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제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원하옵나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 주님이여 절이 많은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와사옵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시여 승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제림할 때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감사믹.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물이 모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간절히. 거룩하신 주여 기도하옵소서. 월하옵나이.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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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감사하옵소서. 나의 사람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사람이 많으신 우리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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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불쌍해 보셔서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불순정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하시게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오 하나님의 규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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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 베이크의 경제를 주께서 금비를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덜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사역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지 USA를 주님 건설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를 금비를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를 붙들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주님의 베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용사가 주님이세요 그 끌어졌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주님 얼마나 주님이세요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들을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세요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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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불상에 있는 이시고 흥미리 부하주심을 감사하옵나요 어렸을 Meyer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values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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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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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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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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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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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외 우리 하나님이여 여의도 순복음 제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 제란은 야외 하나님의 제란이여. 야외 하나님의 당회장이 됐습니다. 야외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이 재단을 충분히 채워주시옵시오.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재단을 채워주시옵시오.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이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아시아 태평양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결히 기도하옵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오 사랑해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흥미를 베풀어주시옵시오. 자미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옵시오. 사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슴을 짜개게 도와주시옵시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짜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승결함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결히 기도하옵고 납니다. 짜개는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짜개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오셔서 우리 점령하여 주시옵시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시옵시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주여 야외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야외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으로 져와주시옵시오. 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신하의 마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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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흑암의 세력을 다 묶어버려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다 배라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악한 원수마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성교들을 악한 원수마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원수마귀를 변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을 다 되어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말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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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구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찬순합니다 예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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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여 시름으로 주님 감사하고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바라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찬스랍니다 나의 자라에 말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스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스랍니다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스랍니다 미국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왕승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왕승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왕승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민족이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이민족 가운데 높임을 바라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 영광을 바라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 야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바라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께서 이민족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서 봉산주의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모든 무질세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서 폭력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 흉악범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민족 가운데 의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바라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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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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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시옵니다. 사주로 달아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시고 찬성하믁. 만구나 안별우리 아버지로의ors 우리의 영경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primer와 자리를 베풀어 Janice여. 우리 주님이여 우리에게 podemosleş인듯 우리 주여 우리에게共료가 자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니 주여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오. 사랑해 준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시오. 주여 주님 자비와 동료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시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오. 이 성도들을 극률히 보아 주시옵시오. 이 성도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시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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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주시옵시오.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시오. 증명하여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시오. 성도의 불러 불러 채워 주시옵시오. 만굴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연애와 사랑을 감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불쌍히 보시옵시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불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불순종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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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 베이크의 경제를 주께서 근길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켰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페르치지 USA를 주님 건설하셨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영광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에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가 주님이시여 끌어졌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얼마나 주님이시여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긍률을 베풀어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긍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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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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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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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我想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긍률을 베풀어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률과 자비를 베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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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만굴의 야외 우리 아버지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경외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불상에 내 계시고 긍률이 부어주심을 감사하옵나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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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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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Natalie 오 오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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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 바라주시옵시고 높임 바라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맡겨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극률히 모아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불러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경에 불러 성경에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성경에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성경에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시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불쌍히 모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불순종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하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경에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베이크의 경제를 주께서 금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덜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점겨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지 USA를 주님 건설하셨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금리를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을 주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시옵소서 아버지 지미 베이커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를 믿으시옵소서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지름이시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흥미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사가 주님이시여 그 부러지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얼마나 주님이시여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시여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률을 베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률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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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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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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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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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바라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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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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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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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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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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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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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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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히가 지히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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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흥암의 세력을 다 부터 버려 주시옵소서 흥암의 세력을 다 배라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에서 우리를 끊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악한 원수마귀에서 끊저주시옵소서 우리 성료들을 악한 원수마귀에서 끊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원수마귀를 배라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을 다 대아 coworkers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바라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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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언제로 채워주시옵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옵시오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시오 하늘문을 여시옵시오 주님의 언제를 부어주시옵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오 주여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찬성하미 예시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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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성하미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성하미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나의 사랑이 바라신 우리 아버지나님이시여 주여 감사하고 찬성하미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 사시고 어르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바라주시오 사시고 어르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찬스라 나의 자라에 marer 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시고 어르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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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족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서 봉산지인을 빌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가운데서 아모제라님이세요 모든 무진세를 지하여 주시옵시고 이민족 가운데서 폭력을 지하여 주시옵시고 이민족 가운데 흉악법을 지하여 주시옵시고 이민족 가운데 의의와 핀당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민족 가운데 의의와 기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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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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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되기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만군의 야배 우리 아버지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오 우리 주님이여 우리의 흥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우리 주여 우리에게 흥미를 흥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오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흥미를 흥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오 주여 우리의 흥미를 흥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만군의 야배 우리 아버지나 우리에게 흥미를 흥미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 주여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오 사랑해 준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시오 주여 주님 자비와 동료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하늘의 주여 자비와 동료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동료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은단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주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성도들을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극렬히 모아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불로 불로 성경에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경에 불로 성경에 불로 성경에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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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불상의 곳이 없으시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강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불중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하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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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진 베이크의 경제를 주께서 긍일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크게 덜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흥사역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점겨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르치지 USA를 주님 건설하셨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를 긍일히 보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를 붙들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베이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희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미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 수록 지름이시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정적인 연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용사가 주님이세요. 그 끌어졌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얼마나 주님이세요.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을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금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금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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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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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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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을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의하러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마귀의 신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천국은 침묵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와 레슬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힘든 것을 이기고 나가면 좋은 일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리를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들처럼 우리 캄캄한 밤중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있는 도리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낙심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기도라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응답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